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정근 노트가 사실 뭐 존재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이런덜 두 눈으로 직접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그래서 시민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정근 노트가 더 걱정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녹음을 저렇게 꼼꼼히 남길 정도면 이정근 노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제가 물음표를 했습니다.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2,300여 명 정도가 여러분들 답을 하셨는데 98% 정도가 이정근 노트 실체가 있다고 답한 겁니다. 물론 다수 대다수가 실체가 있다고 해서 없는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닌 거죠. 또 여러분들 그 실체가 있는지를 확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전후 맥락이라든지 보도 내용을 참조해 가지고 이정근 씨가 녹음파일 뿐만 아니고 직접 본인의 본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관련자들을 다 기술한 자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둘째 이정근 노트 실체가 없다. 그냥 언론이 해보는 소리다. 얘기하면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1%라는 이야기는 0. 몇 퍼센트를 1대 1%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잘 모르겠다. 거의 압도적인 다수가 이정근 노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중들이 대부분 다 믿는다는 거죠. 2,300명 정도가 3시간 정도 응답했는데 1시간 정도에 866명이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그때도 이런 마찬가지로 98% 정도가 이정근 노트 실체가 있다고 답한 겁니다. 그다음에 설문조사 시작되고 11분만인 172명이 여러분 설문조사에 응하더라도 98%인 겁니다. 압도적인 대다수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이 녹음 파일만 남겼을 뿐만 아니고 언론에서 지금 입에 오르내리는 이정근 노트를 남겼다는 거죠. 그럼 이정근 노트가 남겼고 이정근의 3만 개 이름 녹음 파일이 있고 이정근 씨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되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려들겠습니까. 성한 사람이 거의 없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여성들은 신체조로 불리한 점도 많지만 뭐가 여러분들 강한 장점이 있습니까. 상대방이 가아들을 내리고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리한 거죠. 누구에든지 간에 여러분들 모두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더불어민주당 내에 대부분 위원들은 이정근 씨 앞에서는 대부분 까다를 내렸을 겁니다. 본인이 3선 의원이든 4선 의원이든 간에 그리고 약간 미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삼가해야 될 이야기 이런 것도 다 했겠죠. 우리 편이니까. 그래서 여성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그게 쉽지가 않죠. 여기 나근혜님 말씀 잘하시네요. 웬만한 사람은 다 오빠니까 그럼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남자들은. 좀 이쁘장하게 생기신 분이 계속 자기를 보고 오빠라고 부르니까 깜빡 죽죠. 나근혜님 잘 말씀하셨네요. 오빠 소리 들을 때는 기분이 정말 좋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반응이니까. 그래 대다수 사람들이 실체가 있는 것이고 시사전을 보도했고 전후 맥락을 볼 때 녹음 남겼으면 기록 남겼을 것이다. 그리고 지인 이야기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망이 여러분들 좁혀 들어올 때 대단히 불안해했다. 그럼 사람은 뭐죠.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되면 살국니를 스스로 찾지 않습니까. 살국니는 뭐냐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약점을 기록을 남기고 협조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송영길 전당대표의 당대표 경선의 돈봉투 사건은 일파만파 이렇게 번져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서 누가 다칠지는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의 의견 가운데 한번 주의깊게 볼 만한 분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김수용 님이 이전 건은 불법행위로 수입을 챙기는 자신의 행위가 문제가 되어서 처벌될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처벌받기 위해서 사전에 대비를 해두었다고 봅니다. 여러 명이 이제 참 동의하지 않습니까 . 대단히 용의주도한 사람입니다. 거기 남자들이 다 홀딱 넘어간 거죠 뭐. 그다음에 그 리준 님은 3만 건의 통화 녹음이 있으면 그것을 목록절에 정리해둔 메모 정도는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방송했던 내용하고 거의 동의하시는 분들이 의견이 많은 겁니다. 어쨌든 이미 엎드려진 물이고 녹음 파일은 2016년부터 있었고 정치인문은 한 2012년부터 여러분들 시작이 됐으니까 한 10여 년 정도 여러분들 정치판에서 일어났던 그런 소상한 이야기를 본인이 이제 정리했으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에게는 상당히 참 위협적이고 걱정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 이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최종 원고를 다 오케이 했기 때문에 다음에 도둑놈들 5권 지방선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선거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정선거로 이제 되돌려야 되는데 되돌리는 데는 입법활동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활동도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그럼 도둑질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깨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셔야 되는데 정말 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을 구매해서 읽으시고 그리고 또 주변에 한두 권 정도 더 구입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알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귀하거나 절친한 분들에게 권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선과 일제라는 그런 노예의 멍해를 탈출한 거 아닙니까? 그 멍해를 탈출하는데 이승만이란 거인이 어마어마하게 큰 역할을 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국민들이 지도자를 스스로의 손으로 뽑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일제치하였고 그게 조선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선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제가 심혜를 기울여서 이렇게 여러분들 준비한 이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대선 어떻게 훔쳤나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15 총선 어떻게 여러분들 훔쳤나 그 외에 여러분들 지방선거까지 그렇게 여러분들 좀 구매를 하셔가지고 직접 이제 구매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문자 주문이 가능합니다. 여기 적힌 것처럼 010-9004-0453으로 여러분들이 문자를 남기시게 되면 그다음에 비용결제 같은 게 되면 그러면 그 목록이 출판사 쪽에 넘어가게 그게 다시 책으로 전송되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좀 이렇게 더해 주시고 오늘 송성숙님처럼 주변에 16권을 돌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가 바로 서는데 우리가 조선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를 맛을 봤는데 아이들 세대에 민주주의가 무너져 가지고 중국 비스무리한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꼭 이 도둑놈들을 여러분들 좀 응원해 주셔가지고 전국민 필독서 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